향루 향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제발 꺼져. 정말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렇게 꿈도 희망도 없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정밀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채... 부채... 부채 발동이나 되나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부채 발동이나 되나? 프라츄... 전략. 루카 돈 야금야금 털리는 거 진짜 싫다 이 뚱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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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땡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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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잡았다 아 어사피 뒤질 건데 근데 이거 올라가서 뭐냐고 그냥 빨리 죽고 딴 거 하는 게 더 이득 아닐까 아 이거 근데 저거 나오면 포션벨트 있어서 포션만 잘하면 아...... 쓰렛셋 고개? 다리걸기? 상방이 위험하니까 하하 맘쇳 이게 최선일 것 같다 창방 창방 페러스는 한턴 전부합시다 아 나 구상인되버렸네 잠깐만 안 돼 이걸 어떻게 못 잡냐 포션 여기서 써도 되나 아까 프레체나 가져와서 빨리 컷하는 게 낫겠다 창 잡았어야 했는데 일단 이제 얘네들은 잡았고 독이라도 있으면 훨씬 좋을 텐데 힘 어디까지 내려가려고 아 아이 뭐 모기가 물어나 향으로 컷 신경 써야되죠 뺨터에 잡으면 되겠다 폴 잘 나왔고 제비 계도면 일단 계도 형상은 잘 뜨긴 잘 떴는데 일단 봅시다 뭐 아니 포션이 있어서 되게 잘 뜨겠는데 일단 마르스 뽑아놓고 아 아 나 설치로 형상 올리라 그랬는데 어 가위바위보 그 아 여기 하나도 없지 않나? 진짜 에바다 참나? 해볼만한데 고동삼댐 되어서도 쉽지 않네 공유 탕후난이 탕후난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향로가 연타나가지고 이긴다. 연타! 이긴 것 같은데. 아닌가? 딜 모자란가? 딜 모자란? 딜 모자란? 딜이? 프렛최가? 프렛? 최가? 프렛최가? 프렛? 아니네 사바네. 들 70까지 올라갔다. 도라이같은 심장. 역배 28포. 타격킬. 이걸 교본이 고대 리치의 전설적인 학술제입니다. 리치아라 고맙다. 하... 결국에 미니보스한테 돈만 오지게 뜯기고. 아이vc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2-661. 미니보스 모드 너무 쓰레기 같다. 지워야겠다가! 해야겠다